역대상 1장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라빔과 납두임과 파두루심과 카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카슬루임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키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종족과 아르앗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케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미요. 그의 아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마하살마웻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 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세메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룩 나홀데라 아브란곶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늪바 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케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오.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요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레이요. 루엘과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만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필한과 사안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시며 벨라가 죽음에 포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야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벗 사올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올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할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 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음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덱 족장과 오호리 바마 족장과 알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크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탄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헬셀라이니 이 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하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헬스론과 하무리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망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폼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예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헬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하와 넷째로 느단엘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이세를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여 아비가일은 아하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해수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 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라덱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후를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해수론이 육십세의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통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해수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스물세 성업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의 야일의 성업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업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해수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야수후를 낳았으니 야수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해수론의 마다들 여라모엘의 아들은 마다들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하이아이며 여라모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모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이리라 아비하이리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나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이미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이미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오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덜과 요나단이라 예덜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로하며 세산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크로마미야마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를 낳고 오베스는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세라를 낳고 아세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 야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시스멜을 낳고 시스멜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멜을 낳고 여가멜은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모엘의 아두 아우 갈레베 아들 곧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세라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탑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음을 낳았으니 라음은 노루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패술의 아버지이며 갈레베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다의 아들은 레김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레베 소실 마가는 세바일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마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악배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레베 딸은 악사 있더라 갈레베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랩이라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훅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여아림 족석들은 이대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말미야마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렘과 드 느 도바 종족과 아다로뱃 유압과 마나 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간 종족 곧 티랏 종족과 심화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내갑 가문의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그신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게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모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동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합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고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가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될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복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